조 의원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. 1인 시위는 정오부터 40분 동안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 내내 같은 시간,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.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비민주적,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집과 서명운동, 국회의 이준식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 등 비상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교육부는 오는 23일 국정역사교과서의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